최근 들어서는 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한쪽 눈은 멀리꺼 한쪽 눈은 가까이꺼 이렇게 잘 보이게 함으로써 예전에 한 20년 전에 라식 수술의 목표가 안경을 붓는거지 않습니까 예 안경을 붓고 원거리 멀리꺼 가까이꺼 다 잘 보이는 수술인데 우리 노안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멀리꺼는 잘 보이지만 근거리가 조금 불편해서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예전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안 라식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믹스 매치 한쪽 눈은 멀리꺼 한쪽 눈은 가까이꺼 이렇게 잘 보이게 함으로써 안경을 벗고 멀리꺼 또 잘 보이고 가까이 것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수술도 나와있고요. 라식이 안되는 경우에는 노안 렌즈 삽입술이라 해서 내 눈을 건드리지 않고 노안 교정의 RT플러스 렌즈를 눈안에 넣어서 원거리 근거리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.